요율 좀 낮은 게 있을까요? 요율 낮은 건 몇 톤 몇 년씩에 장착하는데 8.5톤 신차인데 일반 윙가디 구조변경이에요 근데 요율이 60% 이 정도 찾고 계셔가지고 그 분 주소지가 어디인데요?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남바도 하시죠 네네 요율 낮은 게 있을까요? 요율 낮은 건 몇 톤 몇 년씩에 장착하는데 8.5톤 신차인데 일반 윙가디 구조변경이에요 네 요율이 60% 이 정도 찾고 계셔가지고 그분 주소지가 어디인데요? 아 그분이요 논산이요 논산? 낮은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요율 확인해보고 네네네 나와 있는 게 출고는 언제예요? 아 출고는 돼 있는데 지금 축 제작 중이고 제작증이 10월 1일에서 18일 사이에 나올 예정이에요 아 아직 좀 시간이 있네요 네 시간이 좀 있고 있으면 있으면 뭐 먼저 계약하고 위스탑 계약을 먼저 해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있으면은 근데 이분이 지금 좀 꺼려하는 게 지역이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를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거래하는 거는 수도권만 해요 수도권만 네 그래가지고 연락 한번 드릴게요 요거 확인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